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정부흥회를 하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돈에 대한 것들 여러가지 주제들을 다루어 왔는데요 이제 벌써 4주차가 지나 마지막 주차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부흥회를 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정말 있으셨나요 남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셨습니까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절대 순종하겠다고 또 자녀에게 친절히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감동도 받고 우리들이 은혜도 누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우리 가정은 그대로이고 말씀은 말씀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그리고 나는 내 삶은 그냥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브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오스카 플락이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1904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읽는 사람을 물어뜯고 찌르는 책 오직 그런 책만 읽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야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 같아야 하네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와 같은 책 사람을 물어뜯고 찌르는 책 여러분에게는 그런 책이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그런 책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야도 같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쩌면 프란츠 카프카가 이야기했던 얼어붙은 바다 그게 바로 내 마음과도 같을 수 있겠습니다 바다가 얼어붙었다면 정말 추운 곳이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때론 그와 같습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좋게 살고 있는데 가정에 가면 그 모습을 속일 수가 없지요 가정에 가면 내 모습 그대로가 다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얼어있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굳게 단단한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굳어져 버린 마음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우울하고 닫혀있고 대화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모두 깨트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어붙어 있는 바다와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도끼로 깨서 부서트려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부응에 그저 말씀 듣고 좋았다 예배가 은혜로웠다 감동이 되었다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우리를 모두 산산조각내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또한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사이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설교를 훌륭하게 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가정이 무너져버리면 다 끝납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제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주 오해합니다 아유 목사님 전쟁은 그 앞에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서시고 저는 뒤에 있을게요 아니면 전쟁은 그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슈아 슈아 막 하고 슈아 그런 건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중보기도팀 건사님들이 앞에 서시고 저는 뒤에 있을게요 아유 목사님 찬양을 보니까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 들어보니까 뒷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는 그냥 넉넉히 있게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은 하나님 전쟁에 하나님 나라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어요 주님은 2000년 전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그 요청을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요청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모든 제자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 정말 승리하기 원하는 것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보다도요 어쩌면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보다요 주님이 더 원하셔요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다 가정들이 살아나길 원하는 건 그걸 내가 보기 원한다 또한 이 싸움을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씨름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 시대의 씨름은 대중적인 스포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이나 레슬링 아니면 격투 경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격투 선수가 와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거나 온 신경, 온 근육을 집중해서 상대방을 주시하지 않잖아요 금세 승패가 나던지 바로 지던지 KO를 당하던지 아니면 레슬링 같은 경우는 우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그날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할 건 모르지 않아요 사탄도 말씀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날까지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은 월차나 연차가 없어요 여러분 휴가를 가지 않아요 아프다고 조퇴하지도 않습니다 명절 때는요 더 힘써요 몇 주 뒤 현충일이죠 현충일날도 안 쉬어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잠시라도 틈을 보여주면 잡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집에 들어가실 때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쉴지라도 마음은 깨어서 아주 릴렉스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영적 전쟁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부절을 주목해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오랜 방황을 하다가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어느 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도 한동안 안 나가시다 거의 7년을 넘게 안 나가시다가 돌아오셨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이 상황이 아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캐치하고 사단에게 물어봤대요 야 사단아 나 교회 가지 말까? 그런 다음에 바로 대답하셨대요 갈거지롱 갈거지롱 사단을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단이 막 원통해하고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 하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에도 친구들 막 놀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런 친구가 그 친구가 놀림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씩씩대면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먼저 울잖아요 자기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어쨌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만 하면 여러분도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사단의 계략인 것을 간파해내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에 보면 사자가 정말 울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자는요 묶여 있어요 겁내는 사람은 가다가 길을 가다가 술래의 길을 가다가 도망쳐버립니다 어우 저 사자 무서워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사단은 묶여 있어요 아니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지나갈 수 있어요 묶여 있지만 아무리 무서운 사자여도 목이 묶여 있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거의 근접하지만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여러분 우는 사자는요 사실은 나이 든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울지 않아요 젊은 사자는 그저 동물의 한 거 보셨나요? 딱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그냥 꽉 달려가서 확 해서 잡아버리죠 왜 우는지 아세요? 나이 든 사자 힘 없는 사자는 한 번 울면 조그만 동물들이 사자가 우니까 기겁을 하거든요 그럼 혼이 나가면 그때 사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 힘이 없어요 사단이 힘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춘향전 비유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나요? 책을 많이 보시는군요 그 춘향전에 보면은 변사또가 춘향이를 이렇게 가둬놨다가 이제 이몽룡이 와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은 막 나와서 으악! 다 때려잡고 변사또 끌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은 종료된 거죠 맞죠? 그런데 춘향이가 나왔는데 칼도 다 풀렀어요 이 목에 쓰고 있던 것도 다 풀르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몽룡이 고개를 들라! 이렇게 했는데 춘향이가 고개를 안 들어요 그리고 옆에서 변사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싫어요! 싫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몽룡이 야! 상황 끝났다니까 내가 왔다니까 다 암행어사 출두했어 변사또 힘 없어 그런데 변사또가 묶여있는데도 옆에서 야! 너 나랑 결혼해야 돼! 계속 이러면서 괴롭히는데 춘향이는 싫어요! 막 이러고 이몽룡은 보지 못하고 변사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 권세로 이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건 잘 안 듣고 사단이 말하는 거에 그냥 홀락 넘어가는 거예요 걔네들 전략이 사실 거짓말 유혹 뻔한 술수인데 자꾸 넘어가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다면 여러분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영적 전쟁은 마귀 마귀하면서 마귀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목받기 원하거든요 원래 본성이 그래서 마귀만 주목하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가버린 이단들도 있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단들은 모든 현상을 다 귀신으로 이야기하고 마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겨울에 보일러 끄고 잤다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의 원인이 뭐예요 춥게 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그거 귀신 들린 거야 그거 귀신이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고 마귀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닌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자꾸 집에 가면 남편을 이기고 싶습니까? 내가 한 대 오늘 내가 내가 저번엔 당했는데 내가 한 번 반격을 하겠다 내가 혹시 아내를 이기고 싶습니까? 내가 힘으로 이기겠다 그게 이긴 겁니까? 자녀들 말 안 듣고 그럼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야! 그래도 아빠가 하는 말 들어! 어디서 있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싸워서 승리한다고 그게 승리입니까? 그것은 승리가 아니죠 사람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사단과 그의 조직들입니다 그 조직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정사와 통치자 이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여서 공격해온다니까요 미디어로 공격해오고 그래서 오늘 씨름 중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전신갑주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씨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씨름이에요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는 것 대화하는 게 씨름이에요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화를 하지 않다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부부가 아니어도 자녀와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 물론 원인은 있겠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다 다양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정말 내 생각인지 이것이 정말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을 보면 남자들은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꾸 도망갑니다 자꾸 도망쳐요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거나 좀 어렵다 싶으면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남자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대화를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24시간 붙어있을 때 왜 어려웠습니까? 대화를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함께 있는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있어도 다 따로따로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소통이 안 되는데 제 마음도 사실은 동굴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덮자 그런데 최근에 아예 양육에 관해서 아내와 이야기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할까 말을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푸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거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의견이 갈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좀 흥분도 되고 감정적인 어떤 소요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최근에 대화를 한 날은 그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 대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런데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정말 대화를 한 날이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실 덮고 싶었거든요 그냥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대화를 하게 하시고 대화를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가 막힌 분들 계십니까? 대화가 끊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친척 중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이미 막혀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예배 후에 꼭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다면 전화로라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언니? 잘 지냈어 형?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마귀는 대화를 막고 차단하고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마 너만 손해볼 거야 너가 왜 해? 너가 왜 먼저 해? 너가 하면 너가 지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 너가 해 너가 먼저 해 너가 해봐라 너가 먼저 하면 너가 승리하는 거야 너가 먼저 하면 너가 용기 있는 거야 너가 먼저 하면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씨름은 거룩함에 대한 씨름이에요 요즘 정말 사회 곳곳에서 음란과 관련된 사고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 불륜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 씨름에서요 대충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씨름에서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싸우셔야 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맥없이 무너져버렸어요 너무도 많은 가장들이 음란함에 무너지고 관계에서 무너지고 너무도 많은 여자들이 아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버렸어요 음란물을 접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안타까운 것은 개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아무렇지 않게 음란한 것들을 보며 만족을 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보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더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 부의 세계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못 보셔서 그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이 다 죄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드라마가 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빼앗긴다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정말 치열하게 찾아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중에 집에서 키울 때 방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놨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들어와 있어요 침대 위에 올라오지 마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올라와 있어요 밖으로 집어던지면 안되지만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올라와 있어요 마귀가요 계속 올라와요 루터는 그것을 원숭이에 비유했거든요 원숭이가 하루종일 계속 날뛰면서 조금만 틈을 보여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덤비고 그렇게 덤빈다는 거예요 드라마 정도인데 영화 정도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싸우는 것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하셔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흘리면 오히려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 정도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허용하다 보면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음란을 찾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결핍입니다 여러분이 왜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은요 그 음란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잘 아시지 않나요? 저는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는데 더 허기지게 만들고 더 배고프게 만들고 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것 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채우지 않아요 있어도 못 먹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모르지 않잖아요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8살, 6살 아이들과 같이 있어도요 유튜브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아이들만 있어도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용상이나 광고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서요 요새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도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불편해 하시다면 예수님 덮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덮겠습니다 끄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당당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무기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 없이 진행하는 분들 배우셨죠? 무기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무기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 그 무장을 해제하시면 안 돼요 가정이 전쟁터인데 가정이라고 그 무기를 해제해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슈퍼맨 아십니까? 슈퍼맨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맨은 빨간 망토, 빨간 팬티 입고 날라 다니잖아요 그런데 슈퍼맨의 그 빨간 망토에서 힘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폼이에요 왜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멋있으려고 한 거예요 망토를 썼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망토 없어도 능력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이언맨 아시나요? 마블의 아이언맨 그런데 아이언맨은 사실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고 어떤 똑똑한 과학자고 물론 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상을 보면은 그냥 신체 능력은 일반 사람이에요 맞으면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엔드게임에서는 죽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다 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수트를 입지 않으면 싸움을 못해요 그런데 수트만 입으면 슈퍼맨처럼 하늘도 날아다니고 악당도 물리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계인들과도 싸웁니다 다른 어떤 초능력자들과 똑같이 싸워요 더 잘 싸워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언맨 슈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이언맨 자체는 그 사람 자체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 수트를 입으면 옷을 입으면 그 갑옷을 입으면 날아다니며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으로 항상 온 입고 있으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 수트를 벗으면 못 싸워요 나가자마자 집니다 전쟁 나가자마자 그냥 죽을 거예요 그냥 패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아이언맨 그 영화의 수트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합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이미 옷 입은 거예요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오늘 권사 취임하는 그 권사님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한 이유 이는 이것은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영적 전쟁은 간신히 간신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방어만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들으셨죠 음부의 건세를 향해 교회가 공격한다고 사단의 대문을 깰 수 있다고 우리가 막 방어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 찍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히 간신히 아니고 능히 부흥회나 수련회 참석했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로 옷 입고 나와 함께 싸우고 나로 인하여 승리하고 나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히 서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주님은요 너무 오랫동안 황폐해서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결국에 말씀을 보시면 페르시아 시대에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룩밥의 성전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었고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회복하셔서 아예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동일하게 여기 앉아계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정마다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올해 황폐하여서 도저히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잿더미밖에 보이지 않고 잿더미조차 보이지 않고 대문은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같은 곳이 내 가정 우리의 가정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내가 회복할 거야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히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셔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이 이미 나누어진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내가 너의 남편 되겠다고 약속하신 신랑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 가정의 신랑 되어주셔요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부모님으로 인하여 너무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또는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황폐한 우리의 마음 얼어붙은 그 바다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새롭게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에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가정에서 끈질기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깨어 근신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가정의 실제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싸움과 회복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러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에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끈질기게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실제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이 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주님이라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회복이 필요한 가정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가정의 승리가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가운데 우리 가정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능이 능히 대적하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그 승리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있는 가정에 주님이 신랑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가정에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인을 잃어버린 가정 주님 오직 주 예수님이 주인되는 가정으로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들이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실 텐데요 오늘은 찬양하신 후에 목요일에 중학연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이영주 목사님 비서실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이영주 목사님이 생의 첫 번째 안수를 안수 아니고 축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하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지구시홥 сл 못했ą 천재를 자랑 손을 들고 자랑 천재를 자랑 손을 들고 자랑 계속한 건 아니니 속한 건 아니니 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을 안아닌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죽게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